저런이 진짜 예쁘다 언니 뭐 먹을 거 없어? 간식거리? 빵! 먹고 갈아야 될 거 같은데 배고파서 빵 어딨어? 역시 이거 뭐예요? 비행기에서 먹었는데 이거! 이건데 맛있는데 너무 오래됐어 맞아 그리고 발라놓은 게 없지? 발라놓은 게 없지? 저런이 진짜 예쁘다 쇼앗는 게 없지? 이거 먹을래? 이거 먹을래? 잠깐 전자레인지 딱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? 얘 봐봐라? 지금 또 내 쇼야 가리니까 또 시작됐어 또 또 시작됐어 빨리 찍어봐 여보 왜? 너무 귀엽다 어떻게든 봐야 되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아 이게? 제롱이는 어떻게 이렇게 귀여워요? 이거 어떻게 발라먹지? 칼로 발라먹어야 되나 와 근데 진짜 제롱이 지금 약간 충격적인데? 너무 예뻐서 칼 좀 달라고 하면 사낼까요? 누가? 언니가 그 버터 발라가지고 카야 토스트 만들어도 됐겠네 여기다 카야 잼을 바를까? 그래 카야 잼 줘? 응 누가 이렇게 냉장고를 열어놨어? 나 아니에요 폭스이 폭스이 열어주셨어 이 시간 소리 많이 받는 소리 진짜 정말 피곤하다 언니 이거 처음 먹어보다 이렇게 잼 발라놓은 거 그거 맛있어 많이 말라야되나? 적당히 맛있다 맛있어? 맛있어? 응 이 버터가 그 맛이야 그 아이스크림 같은 그 맛 카야 잼 사야겠다 카야 잼 사야겠다 카야 잼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진짜 카야 잼만 먹잖아 잘 안팔지 않아 아 이거 주문했어 마켓컬리에서 근데 재영이 거 없는데 간식 하나 줘야지 응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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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